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란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 직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그 아래에 대해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비롱하여 비웃으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빛 주님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?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알리요?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알리요? 주님의 뜨거운 눈물